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전국에서 호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전국 63%가 지원금이 정부 신뢰도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광주와 전라 지역은 71%로 나타났습니다. 또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공감도가 증가하고 가계의 경제와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답변 비율 역시 호남 지역의 평균을 크게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.